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이명웅 내년 2월 미국 LA 돌비 세어터 공연이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해외에 계신 영웅시대를 만나러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공연에 대해서 많이 관람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미국의 이 돌비 세어터라는 말 자체 돌비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라고 해서요. 소리가 이제 벽을 타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울리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많이 공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영웅TV에서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